네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쉬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원래 예정돼 있던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끼리 하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 무대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박수 찾으시고 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곡이에요 아마도 자 빨리 갈게요 정상까지 넌 시에 등본이 지 I want my strength 정한 마음이 좀 여워지 미래는 더 밝하지 않아 내가 먹기 전까지 다른 다린내로 자도 저기저기로 다른 다린내로 우리 그대도 채를 넘이러 다른 다린내로 내고 다른 색이 나가자고 이 노래 아무래도 생생생생생 영웅 봄생 like this 시간과 공간에 구해보자 아무 맨 자세 자세 일일하여 각 순하수도 둘의 눈을 보내게 남준이 마치된 것 같았어도 마치된 것 같았어도 우리는 시작하는 매일 에이! 맥킹 맥킹! 끝까지 가보자 마치된 것 같았어도 하나 마치 하나 마치 여기까지 다니면서 하나 마치 하나 마치 계속 다닐 수 있어도 하나 마치 하나 마치 여기까지 온 것 하나 마치 그가 뿐에 마치된 것 같았어도 시작! 와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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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에 맞춰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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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번색 시각과 공간에 괴받지 않는 자세 힘을 타고 쓰러져 고소하게 모르고 날 뛰는 중 맞춰된 것 같아 울려 맞춰된 것 같아 음 맞춰된 것 같아 네이 맞춰된 것 같아 빨리 가 여기까지 달리면서 맞춰된 것 같아 계속 달릴 수 있어 엘로봇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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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냐면서도 롤메티나 부대 확실한 것 같냐면서도 진심을 때로 쩍을 벗기 너는 지금 때로 달콤해 다좋고 보게도 터뜨말로 아들! 하고 불러와 나 에너지 이모와 아주 떠나와 나 에너지 한방에 아주 밝아와 지금부터 다 하는 위 low on the song by song 멋있네요 멋있소 다음 바로 넘어 가나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무대는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공연이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강남 버스켓은 처음이어서 또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강남도 자주 올 수 있으면 그때마다 또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신나는 무대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준비되셨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입이 꺼였어요 같이 즐겨주실 준비되셨으니까 바로 가도록 할게요 신나게 즐겨주세요 신나게 즐겨요 신나게 즐겨요 초등학교 9학년 유공연 장바구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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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o